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내가 학생한테 문제나 내볼까요? 네.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배우자와는 1년 정도 별거 중이고 이혼 후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학생인 거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는 것이 원칙... 변호사가 원칙이나 을퍼되면 법전하고 뭐가 다르죠? 법은 AI가 더 잘할 텐데. 이따가 차원경 변호사님 만나시면 됩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진짜 이혼팀 신입 맞나요? 한유리 변호사님... 이혼팀으로 배정된 걸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아... 그... 이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럼... 혹시...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아...나요?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앞으로 열 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아, 차는? 아,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그리고 팔 걷어봐요. 팔...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그런데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그거 의뢰인한테 매너 아니잖아요? 네? 대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임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그러려면 자차와 편한 신발은 필수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일이 변호사? 이거... 한더미에 30건 총 60건 이거 차 변호사님도 이건 좀 첫 출금부터 이거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눠주시죠, 좀 도와주시던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어? 내일부터 바로 재판 들어가나요? 네? 변호사님 11시에 예약하신 박종식님과 아드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 재판 의뢰인 11시에 첫 미팅 잡혀있어요 서류 정리하고 상감실로 와요 11시요? 11시... 11시 10분 남았는데요? 이혼팀 시간은 차은경에게 맞춰 돌아가요 희측 희U 서 Fuji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고 뭐예요? 아, 상담실 어디 아... 저 진짜 혼자 상담하나요? 그럼. 딱 봐도 외도네.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무스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저분 혹시 차은경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잘해 보세요.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각시켜주시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변호사님 예측대로 외도로 소장 받아온 건 맞는데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위자료는 빼고 재산분할만 합의시키면 되겠네.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원에서 뭐 둘이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깨진 유리가 다시 붙나. 사건 회전율을 좀 높일 생각을 해요. 네? 회전율이라면 식당에 테이블 회전율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M1대다가 힘쓰지 말라고요.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자식도 부모가 정제해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오말한지. 그냥 자백하고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끝까지 다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혼 기각되면 상공도수 2천 걸려있더라. 이겨야지. 와. 박종식 씨가 바람 안 폈을 백만분의 일의 가능성을 위해 다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 근데 아주머니는 저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혼이 안 되면. 지금 이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오만하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변은 태도가 거만해. 본인이 뭔가 판도를 좌주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나 한 변은 왜 바뀐 건데. 언제는 의뢰인 믿는다며. 원고가 의분증이라며. 그때는 증거가 없었고요.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야.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의료 자문. 때마침 들어오신다. 저분이야 저분. 차변호사님 남편분. 사무실은 16층이고. 사무실의 Mittlere. 두 분은 없었고. 제발. 손을 자야 한 번. 예전적으로 아픈 local이 나를 시키지 말라는 후. 상반자 사야 한 번. 상반자 사야 한 번. 차릴 비힌 방안. 상반자 사야 한 번. 우리는ife의 역할을 해. 한변?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왜? 아직 안 갔어? 판결문 가지러 왔어요. 변호사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록 가지러 왔다가 한변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동안 사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그래. 다음 길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남편이 그러고 나냐도 모르겠지,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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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나 이웃, 친구의 배우자, 심지어 친척 사이에도 흔합니다. 그렇게 근처에서 바람을 피는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내연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옆집 사람과 외도를 하는데도 수년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옆집이요? 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검진 걸 한번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아... 그쵸? 네... 아휴... 아휴... 말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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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시간 없다고 맨날 귀봉김밥만 드시던 분이 웬일로 떡볶이까지 시키셨어요? 그 뒤, 매운 떡볶이를. 하... 말해요.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맛있잖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야근하는 줄 알았더니 사직서 쓰고 있잖아. 또? 이혼 사건을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애야.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월급 20% 인상 어때? 걔는 돈으로 컨트롤이 될지 확신이 없다. 아휴... 그냥 한율이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야겠어. 뭘 그렇게 쳐다봐? 변호사님. 말을 못 하게 해야 돼. 저...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진 않을까요? 늦긴 뭘 늦어. 섣부른가 보다 해놨지.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번 기회 끝나고 상대편 변호사한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물었었지. 합의 시도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 아버지 얘기 살짝 언급했어. 상대편 변호사가 알아차렸기를 바라야지. 명예 지키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더 큰 돈 제한하라는 뜻이었는데. 양육관 다툼도 있어서 돈으로 딜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거 그게 사람 감정이겠죠. 월급 올려줘도 나가겠다는 거지? 그래. 알았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오나 미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네. 지난 기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미친 새끼. 야, 또 그 소리냐?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키워?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죠. 대신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이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아까 차변호사님이 제안하신 1억 원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아동 확대입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무과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당신이 얘기하던 국제학교 그거 생각 중이야.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상대편도 아니고 같은 편 변호사였지. 법정에서 눈알아내기야?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틀어라 보자.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커요. 아동학대 특례법, 판례 하나 나올 법한 수준이라고요. 응, 그랬어. 그럼 말 같지도 않아 하면 애초에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야? 사회복지사야? 너 원고 변호사야.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준희 씨도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김민정 씨는? 김민정 씨가 20억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리 없잖아요. 한 배는 참 쉽네. 좋겠다. 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골잖아.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국제학계 1년 등록금이 얼마인 줄이라 알아? 한 배는 연봉보다 높을걸? 부모라면 절대로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린 대리인이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합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 변보다 김민정 씨가 더 잘 알겠지? 박민석이 왜 그 큰 돈을 제안했을까요? 김준희 씨 말대로 그저 플렉스 하려고? 그냥 평소에도 그랬어요. 그냥 돈으로 우리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의 크기를 어쩌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돈을 써서라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은 거겠죠?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돈. 돈 20억을 잃어요.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들의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한유리 변호사,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선 넘었잖아? 사과들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네. 진작 가고 싶었는데. 그래, 해. 얼른 해. 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변호사님 남편분. 김지상 원장님. 다른 여자 있어요. 그래서? 네?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최살아. 그럼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살아. 남편이 바람 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잘 드zarereum.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